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하나 더요? 네, 하나만 공을 잡아주면 된다 이거 무난한 것 내렸다가 천천히 한 번 1, 2, 3 1, 2, 3 어? 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, 다행히 물 뜯은 정도 표정을 약간은? 표정 진지하게 달려나갈 듯이 한 번 해볼까요? 자, 하나, 둘 한 번 더 할게요 자, 하나, 둘 하나, 둘 진지하게 표정 진지하게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이번엔 진지하게 표정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, 셋 네,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, 들어오세요 하나, 둘 어머나게 어머니 고개 딱 이렇게 뒤로 젖혀서 하나, 둘 네, 좋습니다 다시 갈게요 하나, 둘 주세요 다음 경기부터 나온 건가요? 다음 경기 정도 레스코어 해주셔야 된 거예요? 레스코어! 레스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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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 자, 천천히 둘 살짝만 내려보실게요 카메라 쪽으로 하나 조금만 올릴게요 하나, 둘 살짝만 올릴게요 조용하네 제게중이 조금 있습니다 퍼프라나 얼굴 사진을 살짝만 여쭤봐도 네, 좋습니다 아, 저희 팀은 이렇게 다 구담마다 다르다고 저는 그냥 상의만 갈아입고 이렇게 그걸 찍었는데 다른 팀 친구들은 그냥 검은 양말에 이렇게 구두 신고, 반바지 신고 이렇게 다행히 LG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구나 그때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양도 들고 이런 것도 하고 기대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지 저 말고 저 말고 빅맨을 생각하지 몸을 틀어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아, 그래요? 몸을 더 키워야겠죠 네,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진짜 안 되죠? 진짜 안 되죠? 진짜 안 되죠? 진짜 안 되죠? 조용히 들을 거 나올 것 같은데, 강현 네? 들을 거 나올 것 같은데 인상 한 번 제가 여기, 그냥 이걸로 옆으로 지고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네, 셋 이번엔 옆으로 바삭하게 배경이니까 가하는 거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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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자원곡을 듯이 한 번 노려보면서 한 번 해볼게요 자, 시작! 제가 시작합니다 원래 이게 저는 약간 좀 개극히기 때문에 아, 그래요? 이게 너무 다 진지하면 좀 너무 이게 제가 MB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약간 좀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뭔지 알죠? 네 자 밀어 밀어다 아니, 밀어다 네, 좋습니다 어때요? 지금 좋아요? 네 이거 해보시고 어, 잠시만요 거의, 거의 벌렀드 어, 너무 좋은데요? 네 하나, 둘 이걸 약간 좀 약간 하겠습니다 자 하나, 둘 자, 하나, 둘 네, 됐습니다 카메라, 카메라 여기, 여기 보세요 카메라, 여기 카메라, 여기 눈이 세플 광고 이번엔 좀 앞으로 한 번 내미시고 네 그렇지, 그래가지고 여쪽 보게 네 하나, 둘 살짝 힘을 빼줄까 해 살짝 붙인다는 거 네 아, 그것도 찍어주니까 아, 이렇게 눌리게 일부러 볼 눌리게 찍은 거 같아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시야 보이게 활짝 네 시선, 여쪽으로 한번 보시고 아, 그 상태로 시선만 여쪽 응 일단 네 네 일단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하기도 했고 포즈도 좀 미숙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하면서 더 좋은 포즈 재밌는 포즈 많이 해보겠습니다 뭐, 세리머니? 세리머니 세리머니 약간 3점을 상징하는 약간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들고 너 이렇게 고개 드는 거 뭐 이런 거 약간 카리스마 있는 거 그런 게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저번에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드래프트 직후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네, 네, 네 하다 끝났고 이번에는 또 포즈를 직접 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새로웠던 거 같아요 어, 일단 인상 쓰고 막 이런 게 좀 어색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고 좀 어색했는데 형들이 좀 하는 거 좀 보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어, 그래도 홈 유니폼 입고 프로와서 처음으로 한 거고 이제 LG 유니폼 입고 찍은 거니까 좀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같아요 프로필 찍은 거 많이 기대해 주세요